에이 베이베 워어유 현실인가 이게 아니라면 다 꿈 너가 아니라면 가뭄 하품 다 끝이라고 할 때야 컴인 마품 예 맛본의 부엌기엔 좋은 냄새로 너에게 웃음을 지어줄 요리를 해줘 I can be your Ramsey 아니면 백조원 그대처럼 돈도 잘 뵐게요 그냥 농담이나 하며 너와 있는 하루는 몸의 조화 정말 건강해 나에게 너가 나와 시간을 함께하다니 이 세상에 이런 날이 나에게 오다니 I love you so much 이 사랑이 나를 핥협피가 흘러도 바보처럼 웃어버리려고 해 늘 끝나고 on my way 비밀분 오늘로 빛이 빈에 맞이해 열면 당연히 깜깜해 씻고 나와 점심이면은 자야겠지 문자를 보내다 폰 너머님 목소리를 듣고요 이 잠들래 난 사랑아 잘 자야 해 Good night 어느 저녁에 같이 놀다 야식 먹고 너에게 사주고 싶은 건 이란 점심 알아둬야 할 건 나는 heavy 먹고 하지만 너와 함께 식사에서는 멸치 맛난 건 난 먹여주고 싶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랬듯 다 먹고 나면 물을 한 컵 마셔 우엉우엉 해 하고춧가루 감겨 문을 열고 나가 손을 꼭 깍지를게 우린 손 모양은 별 드디어 이런 날이 나에게 오다니 I love you so much 닮아도 우리 둘은 다를 거야 분명히 서로 튀어나온 불 때문에 부딪힐 거예요 다갑더라도 우리 깎지 말고 같이 닦아줄래요 일 끝나고 on my way 비밀번호 놀러 빈집이 날 맞이해 열면 당연히 깜깜해 씻고 나와 점심이면은 자야겠지 문자를 보내다 폰 너머님 목소리를 듣고요 이 잠들래 난 사랑아 잘 자야 해 Good night Come on 일어나면 너에게 갈게 설레는 이 아침이 무지검사해 재밌게 놀자 아이같이 지금처럼 영원한 건 없을 테니 어느 날 오해와 미움으로 시간을 채우는 하루가 있을 거야 아프더라도 내가 먼저 안아줄게요 날 만나고 on my way 이어 어디야 시원을 여보작에게 집에 오면 다시 깜깜해 옆에 네가 없이 오자야겠지 꽃자를 보내다 폰 너머님 목소리를 듣고요 이제 잠들래 난 사랑아 잘 자야 해 Good night, good bye Good night, good night Good n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